잘 부탁한다. 글쎄, 잘 되면 좋던데. 잘 되길 바라야지. 손 조심하세요, 아니야 아니야. 결과는? 결과는 어떻게? 두구두구두구두구. 짠짠짠. 오, 다행이다. 익었겠다. 익었겠다. 익은 것 같은데? 익은 것 같은데? 익었겠다. 익었겠다. 훨씬 접시. 접시. 오늘 준우가, 준우가 잡은 거잖아, 맥이. 여기, 여기. 그렇지. 준우야. 니 수저. 준우가 잡은 맥이 먹어봐. 너무 멀었어. 너무 멀었어. 응, 어때? 어때? 어때, 괜찮아? 응. 버터로 좀 했는데. 또 주세요. 또 줘? 생선 맛있어? 우와. 우와. 저거 왜 먹었어, 저거. 빨간 거. 빨간 거. 엄마, 내가 잡은 얘 큰 물거리는 왜 안 먹었어? 오빠가 잡은 거 너무 쬐끔해서 살이 없지? 오빠가 미안하다. 작은 거 잡았어. 네가 미인하다. 사오, 맥이 막 잡아서 슬퍼하더니 너무 잘 먹는데. 묻어, 슬프면 온데간데 없어. 사오야, 묻어준 맥이 다시 데리고 올까? 묻어준 맥이 다시 데리고 올까? 그만. 같이 구워서. 그냥 맛있게. 그냥 큰 척 쓰고 있어. 큰 척 쓰고 있어. 큰 척 쓰고 있어. 고마워.